네, 뉴콤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지훈님. 김장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런데 가정주부들과 여러분들 근심이 많으시겠습니다. 김장철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40%나 껑충 뛰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9,123원, 무 한 개에 3,561원. 고춧가루라든가 새우젓이라든가 김장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김장할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사는 집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집보다도 이렇게 되면 포장김치 가격도 이제 오를 테고요.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김치 안 내놓을 수도 없고 말이죠. 김치 안 내놓으면 손님들이 김치 달라고 그러고 깍두기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요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무가 조금 싸니까 배추보다. 하여튼 걱정만 늘어가는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인가 윤석열 한동훈이 만난다 그러죠. 독대는 아닌 것 같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이 옆에 배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접속하지 마. 3인만 만난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윤석열이 그래 한번 불러봐. 하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공기 좀 잡아보자. 한동훈은 하여튼 가서 김건희 얘기를 할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은 지시를 내리겠죠. 야 동훈아 너 김건희 확실하게 네가 보호해라. 108석 지켜라. 괜히 까불고 나 배신 때리지 마라. 그러면 너 지금 수사하는 거 바로 그냥 깔 거야. 한동훈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고 있죠. 하여튼 뭐 한동훈은 좀 딜을 해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과연 윤석열 형님이 그게 통할지 아니면 둘이서 서로 맞춰왔고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 좀 대통령 후보 좀 키워주세요. 그럼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아니면 한동훈이가 튀어서 형님 우리 갈 길 갑시다. 이렇게 할지 전자에 한 표 던지겠습니까? 후자에 한 표 던지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나오는 거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독대한다고 전 언론에서 뻥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두 사람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는데 과연 한동훈과 윤석열 앞에서 제대로 얘기할 것인지 제대로 얘기할 거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론에다 이미 큰소리 쳤겠죠. 하여튼 간에 오늘 어떻게 하나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는데 하여튼 무인기도 침투시키고 하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인도태평양사령관 파파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16일 날 급거 방한해서 그러지 말아라 만류했다는 전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전쟁 분위기가 고조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북한군 파병 뉴스를 또 언론에다 흘려서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500명이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다. 러시아로 파견돼서 사진까지 찍어서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예민한 그리고 긴장을 늦을 수 없는 미국과 나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의 대대적 홍보에도 미션 샤벳 NSC죠. NSC 대변인은 보도가 정확한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 파병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아니라는 거죠. 설사 북한군이 간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말쿠리토 나토 사무총장은 확인이 불가하다. 무슨 의도들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군 파병을 공식 확인한 나라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딱 두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국정원은 대대적으로 홍보할까요? 북한군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인다. 그러니까 남쪽에도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된다. 국직전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군이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낸 건가요? 확인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합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벌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죠. 충안고 인맥, 국방부 장관, 또 방첩사령관, 그리고 777 부대. 이대는 107일 경찰 대대까지 대통령 시위를 경호하는 충안고 인맥으로 쫙 깔아놨습니다. 자유권 발동. 하여튼 계엄령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구체적으로 김남기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이 여론조작의 행태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이 점점 명태균과 국민의힘이 확실해지는 것 같고 그 정황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이 했던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응답층을 조작해서 해당 후보 지지로 돌릴 수 있다라는 하나의 조작 사례. 두 번째, 이 조사 샘플에 해당 후보, 윤석열이든 누군간에 해당 후보의 DB를 섞어서 여론조사를 돌려서 2천 명 샘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작위적으로 안심번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호적인 DB를 섞어버리면 자기가 밀고 싶은 후보를 더 나오게 만들 수 있다. 2% 더 올려라. 2% 차이가 나게 해라.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사들인 거죠. 그 다음에 PNR에서 로우 데이터를 돌려서 나온 것 같고 그 받아서 통계표를 스스로 작성해서 재가공해서 완전히 조작하는 것이 범죄 행위죠. 이 세 가지 형태가 명태균과 PNR,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다는 조작 형태가 아니냐라고 여론조사 전문가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사 시기, 또 조사 요일, 주말에 하느냐, 평일에 하느냐, 조사 방법, ERS로 하느냐, 아니면 RDD 방식으로 하느냐, 전화면접으로 하느냐, 안심번호로 하느냐, 또 질문 순서, 또 입력했을 때 오류인 척하면서 부정을 행하는 방법, 이게 답안지만 부정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를 수정하는 등 숱한 여론조작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의 범법행위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공천장사, 이건 드러난 행위죠. 그리고 여론조작, 그 다음에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국가산단유치, 지방선거 출모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윤석열의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라는 것은 전화 녹취로 강혜경 씨의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녹취록에서 창원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정보를 명시가 미리 입수해서 야, 현수막 걸어라. 우리 유치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사전에 안 거죠. 어떻게 알았느냐. 현수막까지 사전단 걸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가산단 유치로 해서 이권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막혀서 이번에 터뜨리는 건가요? 국가산단이 결국은 X파일이다.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회에서 화들짝 놀라왔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하여튼 이 여론조사 조작, 이 여론조사법도 손을 확실히 대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은 여론조사에 대한 텔레마케팅이죠. 저 밑에 있는 후보를 싹 올려서 제 1등 후보하고 서로 간에 여론조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B후보가 누구야? 이러도 몰랐는데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지?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조작행위 중에 하나죠. 여론을 조작하는 이 행위들,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민심을 조작하는 이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국감에 출석하라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하는 명태균이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검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째, 일제강정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검찰기관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이게 뿌리죠. 일제하의 검찰이. 이 당시에 조선인 검찰 출신 검사들은 한 10%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1명. 이 독립운동가들 고문하고 체포하고 별 행태들을 다 보였던 것이 일제강정기하의 검사들이죠. 공소재기 전에 압수수색.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때도 가졌습니다. 식민지 치하에서의 검찰. 더했겠죠. 지금보다. 구인, 고소거발, 연장, 언제든지 잡아놓을 수 있고 또 수사기관도 연장할 수 있었고 일제강정기의 검사들, 조선인 출신 검사들이 해방 이후에도 전혀 청산이 안 되고 살아남았었죠. 자유당 시절 이승만 때는 오제도 검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오제도 검사는 뭘 했냐. 사상검사라고 했죠. 빨갱이 색출 검사. 이 검사들이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했었어요. 좌익선양이 있는 사람들이 전향해서 전향을 시켰고 그런데 6.25 전란 중에는 이 몇만 명을 살해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승만 때는 경찰이 더 파워가 셌어요. 미군정화의 경찰, 일제관려 경찰이 그대로 이승만 시대의 경찰이 되면서 친일 경찰들이 반공 뒤에 숨었었죠. 그러나 검사들도 활약을 대단했습니다. 주로 오제도 같은 빨갱이 색출 검사들이었습니다. 박정희 때 유신정권 때 구속적부심제를 폐지하고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합니다. 기소독정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이 바로 박정희 때입니다. 조용수 민족일보사장도 처형했고요. 그리고 전두환 때는 김대중 내란운모 날조 사건 등의 수적 노릇을 한 게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검사들입니다.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제강정기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독재정권. 이들은 역대 독재정권 때 또 아류의 부패정권 때 정치재판의 주역이었습니다. 야 기소해. 만들어 죄. 기소했죠. 무조건 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검사들이 기소했던 공안사건 대부분이 민주화 이후에는 그 전에 독재정권 때 검찰들이 기소했던 사건들은 다 재심 때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혁당 사건, 또 민청학년 사건, 그리고 수많은 시국사건들이 재심을 신청하니까 다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검사들은 기소했는데 공소유지했는데 법원에서는 또 유죄를 때렸는데 사법살인들을 한 이 무수한 사건들이 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에 재심을 신청하니까 다 무죄로 났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은 그 다음날 바로 이승만 때 조봉함 씨도 며칠 뒤에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독재권력의 신여 거의 사냥개로 조롱받던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우리는.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제는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검사, 검찰이 됐습니다. 마치 정의를 쥐고 있는 칼처럼 위장변모했습니다. 보안사와 경찰, 안기부, 보안사는 전두환 때, 그리고 중정. 이 세력들이 민주화 이후에 퇴행하니까 이들의 권력 핵심기관들이 사라져버리니까 경찰까지도 민주화된다고 하니까 검찰이 이제는 안 보이는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국민들이 했는데 그 최대의 수혜자는 검찰과 언론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언론과 협작해서 피의 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대에 이명박 대통령을 BBK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덮어줬죠. 나중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BBK 사건이 실체가 드러났지만 이명박 정부하에 검찰이 BBK 사건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대에 검찰은 승승장구하고 청와대라든가 각종 요직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대통령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 우리는 권력 카르텔에 진입할 수 있고 함께 노조어서 배를 나아갈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검찰이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항쟁 때 돌멩이 하나 안 던졌지만 그 결과는 안기부라든가 보안사라든가 경찰의 권력 핵심 기관이 없어져버리면서 바로 우리가 이제는 권력 핵심 기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 때의 BBK 사건입니다. 박근혜 때 우병호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노무현 당신은 대통령이 아닌 선배도 아니다. 검찰 선배도 아니다. 뇌물 수수자다. 우병호가 이렇게 떠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 이 당시에 이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가 이 마피아처럼 네트워크처럼 막 승승장구 올라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부패 정치인 막 수사하고 자기네들이 캐비넷에 꺼내버리고 그다음에 재벌들 꺼내수사하고 이제 검찰은 가장 강력한 권한 외피는 대통령 권력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정부에서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잘 해보시오. 했지만 자체 정화를 맡겼지만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우수, 헛웃음을 짓고 나중에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한 죽음을 하게 간접적으로 작동시킨 것이 바로 검찰 집단입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때 드디어 윤빠가 등장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들한테 하여튼 윤빠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내부 의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죠. 바로 검찰에게 검찰 조직을 위해서 나는 일어났고 싸우겠다. 이렇게 민주화운동에 돌멩이 하나 던져보지도 않고 승승장구했던 검찰. 그리고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수사하면서 대단한 정의의 칼을 휘두른 것 같았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이름하에 초고속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적폐청산. 판사까지도. 판사 한 100여 명을 수사했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윤석열은 기수 파괴를 하면서 뭘 이렇게 잘 보였는지 문재인 정부와 누구랑 같이 연결을 했는지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기수 파괴를 하면서 고속 승진하면서 윤빠가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하겠다고 그러니까 뒤누졌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더니 조국 장관을 난도질합니다. 그리고 마치 언론과 함께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내로남불로 파고듭니다. 사모펀드를 했을 것이다. 사모펀드 수사해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언론과 함께 조국 장관은 난도질하고 검찰개혁은 사라져버리고 검찰들의 기득권만 유지되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하나 하나하나 제거했던 게 바로 이때입니다. 특히 언론과의 위착으로 특권 카르텍을 형성했던 건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이 흥폐한 현실인 것입니다. 언론에 피의 사실을 알려서 여론재판을 하고 우리는 개다. 주인을 문다. 전에는 주인이 물어라 해서 물었는데 했던 사냥기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개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다. 주인을 물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윤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서불위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고 지금도 검찰 권력 하나로서 이 정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20%인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이유는 바로 검찰 권력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 권력에 충성하고 어떤지 줄 서서 권력을 누리고 이권을 개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검찰 무도한 검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바로 검찰이 끝났다. 검찰 나 스스로 개다. 이런 걸 증명한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왕국의 군주입니다. 터치하지 못합니다. 대왕국의 황제한테만 잘 보이고 대왕국의 황제의 말씀만 잘 따르면 그 소왕국의 토지도 더 넓힐 수도 있고 노예도 더 가질 수 있고 바로 소왕국의 군주로 변모한 대한민국 검찰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게 뻔해도 기소할 수 있고요. 죄가 많아도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작가 회유 검사실에서 술 매이고 연어회도 매기고 모해위증교사 또 법원까지도 겁박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그렇게 당했죠. 마치 죄가 있는 듯이 기소하고 또 기소하고 언론에 흘리고 조작하고 수사하고 한명수 전 총리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덧씌우기를 하면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검찰과 짜구소 짜구소 스스로 지네들끼리 모여서 판돈 돌리고 고도리 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검찰 권력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판사들도 많이 겁먹었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서법농단 사건으로 검사들이 이리때처럼 달라붙어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불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1월에 16일인가요?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 기능까지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들은 이제 공청까지 받아 먹어서 국회에도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법사회에 있는 주진흥 의원이라고 항상 나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말이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검사 출신들이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관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그런 특권과 카르텔과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국회에 뺏지 달고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 브리핑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건희 여사님을 무혐의 처분해서 우리 검찰 정권은 영원하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진흥 의원입니다. 일단, 당신은 주진흥 의원에 뺏지 달고서 우리 검찰 정권은 영원하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검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검찰 정권은 영원하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검찰 정권은 영원하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검찰 정권은 영원하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